콜럼버스 써클이 지면 로가원까지 30분 거리 오늘도 비가 올 거여서 날씨는 이렇게 흐립니다 펄펄 뛰는 강아지도 있고요 이제 조금씩 봄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왠하튼 전체가 자전거 길로 되어 있대요 언젠가 한번 도전할 겁니다 시티 바이시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어떤 아저씨는 저에게 왜 강아지가 없냐고 물어보던데요 혼자 가러 가니까 재밌는 쪼크죠 잠옥려는 바로 시들었고요 저의 오늘 수련 타임랩스 영상입니다 1시간 20분 오늘은 제가 제일 늦게 왔더라고요 9시에 도착했는데 음악이 흐르고 초가 켜져 있고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수련할 수 있는 AOP 육아원입니다 AOP 육아원입니다 그리고 항상 미소 날려주는 제이미 마이티처 밝은 미소가 좋아요 모두들 제이미 제이미는 오늘 수련하나봐요 와 와 와 제이미는 오늘 수련하나봐요 와 옆에 있는 티처 스카츠입니다 옆에 있는 티처 스카츠입니다 티처 스카츠입니다 와 아시탐가 요가는 매력이 있어요 점점 더 수련하고 싶어 쉽게 만드는 그런 매력 조금씩 달라져가고 자기 몸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마 일 좀 더 하면 조금 나아지겠죠 여기서 천천히 편안하게 수련하니까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감사합니다